주경미님이 서방석 배우님과 케이윌이 함께 뮤지컬넘버 벨을 불러주시면 안 되나요? 하셨는데 공연장에 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프랑스 오리지널 퀘스트 버전으로 저희가 4부에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또 오늘 또 새로운 느낌 들으실 수 있고 공연장에서 두 분의 호흡을 어떻게 처음부터 좀 잘 맞는 편이었어요? 아니면 좀 노력해서 많이 고생해서 맞추신 건가요? 서방석 씨는 여러분하고 해보셨으니까. 좀 맞췄죠. 윌이 또 아무래도 처음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많이 맞추고 서로 얼굴 보면서 요즘은 또 공연장에서 눈 마주치면서 연기하는 재미에 서로 빠져가지고 버려진 아이라는 씬이 있습니다. 제가 신부로 이 콰지모드를 여태껏 키워왔고 그러니 너는 저 아이를 납치해와라 이런 씬이 있는데 거기서 나를 거둬주고 키워준 당신 하면서 저를 보는 씬이 있는데 저를 그렇게 은혜에 찬 눈빛으로 보더라고요. 실제로 거둬주고 키워주신 당신이 맞거든요. 제가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연습할 때 긴장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서범석 형님께서 되게 연습시간 이후에 또 시간을 내주셔서 쉽지 않은데. 또 레슨도 해주시고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방향을 잡아주셔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 어떻게 해야 되지? 되게 막연하다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진짜 감사하죠. 평생 그게 기억에 남죠. 내가 자라나고 고통받는 모습 지켜봐준다. 그런데 보통은 이런 인터뷰를 켈리 씨 입장에서 보통 여배우들과 같이 그 여자 파트너가 많이 알려주고 뭐 했다. 이런 인터뷰 다른 배우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래요? 이렇게 형님한테 배웠다는 분보다는 남녀 커플 사랑 이야기 이런 뮤지컬들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다른 분들은. 그런데 여기는 남자 남자 남남 커플이네요. 사실. 그렇죠.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둘의 관계가 이 드라마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특별한 것 같아요. 다른 작품보다 이 작품이. 콰지모드는 또 평생을 프로러와 함께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할 때는 이 콰지모드 맡은 후배들한테 요크루트를 하나씩 매일매일 나한테 갖다다오. 그러면 너희들이 충성하는 마음이 그게 공연 중에 실제로 나타나서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질 것이다. 아 진짜? 저는 뭐 저 자체가 요구르트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넘어와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방송 너무 오래셨네요. 아 정말? 그런갑다 하세요. 요구르트. 자체가 선물이군요. K.W.C는 노래 경연 프로그램 나와서 노래하는 거랑 뮤지컬 하는 거랑 어떤 게 더 떨려요? 손지은 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이게 되게 글쎄요. 좀 다른데요. 너무 많은 것들이 달라서 어떤 게 더 떨린다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떨린 느낌이 좀 다르죠. 좀 달라요. 그냥 제가 원래 경연 프로가 됐건 콘서트가 됐건 방송이 됐건 저한테는 사실 좀 비슷한 느낌이고요. 뮤지컬은 제가 처음 시도하는 것들도 많고 제가 무대에서 뭔가 퍼포먼스를 하는 걸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몇 회차 하고 있지만 그래도 매번 다른 설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이제 그 역할로 우리가 또 K.W.E를 보는 거고 노래 경연 프로그램 콘서트나 이런 거는 K.W.E로 우리가 보는 거고 그렇죠. 우리도 좀 차이가 있죠. 저도 그래요. 그냥 무대에선 늘 저로 노래를 하는 게 맞는데 그렇죠. 뮤지컬 할 땐 저로 노래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셔서 그게 뭔지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네. 언제까지 공연해요? 이 공연? 8월 21일까지 일단 합니다. 서울에서는? 8월 21일까지. 지방 공연 스케줄 물어보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신데 검사카면 나오죠? 곧 나올 거예요. 네. 잠시 후에 이야기 이어갈게요. 보는 라디오 클릭하시면 두 분의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